이 영화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작년도 아카데미상 수상작인데 제가 이 영화의 제목을 한국 교육에 빗대서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교육이 노예 12년이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노예를 기르는 교육이 되고 있어요. 어떤 노예? 성적의 노예죠. 여러분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하는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걸 아시죠? 모르셨어요? 제일 높아요. 카이스트에는 전부 전국에서 1등 가던 친구들이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학생이 100명이면 거기 100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100등을 하더니. 사실은 걔가 전국 100등인데 거기서 낙오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려면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주관이에요. 교실에 들어간 선생님이 행복하죠. 기분이 좋죠. 그러면 교실이 살아나요. 그런데 선생님이 짜증이 나서 들어가요. 야 조용 조용! 교실에 선생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많이 들은 말 여러분 뭘까요? 1번은 조용! 2번은 주목! 이걸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조용히 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은 아이들의 자유분방함에 제동을 거는 것이고 주목한 것은 다른 것을 보고 싶어도 저기 벚꽃이 피어서 보고 싶은데 선생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억압된 상황을 선생님이 주도하신 거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이 조용! 주목! 이런 말씀 안 하고도 학생들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공유할 수 있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을 느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눈앞에 다가올 때 우리나라 교육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매우 중요해요. 선생님 한 분 한 분은 간정한 pub에cie